아 그럼 그 새끼들아 나가서 살든가 너 진짜 안 되겠다 야! 야 너 이리 안 와? 혹시 ADHD라고 들어보셨어요? 아니 지금 이 아이가 뭘 한다고 지금 환자 취급이에요 선생님 네 제 아이 제가 치료할게요 짜잔 언제 훔쳤어? 내가 재밌는 거 보일까? 엄마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나 진짜 구제 볼륨이다 나 진짜 구제 볼륨 나 진짜 구제 볼륨 나 진짜 구제 볼륨 놀라워 나 진짜 구제oll